안녕하세요. 저는 배성수입니다. 명인이고 심선명인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곳에서 명인 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받은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품들을 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아카데미 자체에서도 진행이 되니까 전통을 알리는 데에 힘이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체비라는 것은 저희가 마지막 가는 길에 입는 옷을 체비를 했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수의를 전시를 했어요. 옛날에는 수의를 저희가 이러고 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입고 가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옷들을 입고 가신 것이 저희가 출토복을 재현하다 보니까 이런 예쁜 옷들이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구나.